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노화가 진행되면서 디스크에 수분이 소실돼 통증이 발생하거나 척추 표면에 뼈조직이 자라 얇아진 디스크와 신경을 자극해 주위에 염증을 일으켜 통증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보통 4, 50대에서 뚜렷한 진행을 보이지만 최근 20, 30대의 젊은 층 환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목에서 어깨, 상완부, 전안부 쪽으로 목에서 아래쪽 팔을 따라서 쭉 따라서 절인 증상이 나타나거나 아니면 저녁에 자다가 통증이 와서 깨는 경우가... 고개를 오래 숙이거나 젖히는 등 장시간 같은 자세 유지는 목과 척추에 스트레스를 쌓이게 해 디스크를 가져옵니다. 흡연 역시 디스크의 원인. 담배를 피우게 되면 척추 내 뼈에 칼슘이 줄어 골절 가능성이 높아지고 디스크의 변성을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디스크는 성장이 끝나고 나면 디스크 안에는 혈관이 없는 무혈성 조직입니다. 무혈성 조직이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그 기능을 유지하려고 하면 그 주변에 있는 양분 공급을 흡수하게 되어 있거든요. 흡연을 하면 정상적인 디스크 주변으로 가는 조직에 있는 혈관조차도 나빠지게 함으로써 혈액순환이 나빠짐으로써 영양 공급이 좀 떨어지고... 스마트폰을 사용할 땐 책상이나 테이블에 의식적으로 팔꿈치를 대 눈높이에 맞춰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장시간 컴퓨터를 사용할 땐 50분에 한 번씩 좌우로 가볍게 목을 풀어주는 것도 목 디스크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ABN 뉴스 신지연입니다.